자 준비하고 있구요 잠시만요 저희 카메라 때문에... 잠시만요 음악 시작된 거 아니죠? 저희 카메라 먼저 좀 잡을게요 준비됐나요? 알겠습니다 플레이... 어 그 플레이만 골랐어요 너의 집에 사와요 널 주면 your love 나의 너빼함을 보면 잘 몰라 깊은 걸 오면 널 달려와 너의 향이 틀려 몰라 이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변화가 깊은 선 내 피리는 걸 내가가onde 판을ículo 음? 음? 저 음? 절대 쉬는udd gelir 그리고 신이 여러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yu 놈 obi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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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hich uh on 그럴까 그룹이 없는데 어 나만 잘하면 바른바 더 이젠 다는 거야 없어 내겨내봐 난 뭔가 한저부터 밝아버리는 미소 난 애틀이 안가져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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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요 어떡하죠 I'm sorry Oh no no 나 몰라요 할 수 없죠 넌 가내리는걸요 Oh no no 미안해요 넌 나이에요 친구들도 이런걸 저녁 몰라 내 마음이 죽는 적 정말 몰랐어 지금도 날아줘 재미있는 여자야 사랑을 알아서 어렸던 그 안에 이젠 다는 거야 다 어 1장 3장 3장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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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4장 5장 5장 어 형! 어 형 부럽다! 와! 와! 야 이 형 봐라! 와! 야! 야 이 형 뭐.. 야 저 의자 좀 주시면.. 우와 니콜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 난 이거 TV로 볼 때만 해도 막.. 야 지금 막.. 저 댄서분 실시간 욕을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 치워라 손 치워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와.. 짝짝짝짝짝.. 어서 숨 좀 부르시고요. 어이구야.. 종용주 짝짱짱짱짱. 짝짱짱짱짱 짝짱짱! 팍수들이 짝짱짱. 물 좀 마치세요. 네.. 대단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또 포스가 느껴지고 많은 분들께서 와 야 여기 진짜 더 멋있어졌다. 아 진짜요?? 더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아까 팔 근육,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아 진짜요? 안무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다. 팔에 근육이 짝짱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검색어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사실 1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 대단한 거죠.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섹시해요 섹시해요 올라오시는 분들 이렇게 올라오고요. 최군님 왜 이렇게 머리가 커요 올라오고 있어요. 니콜이 작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니콜이랑 물 마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달콤한 거 마시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기존의 음악방송 같은 경우에는 댓글 보세요. 음악방송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정해지고 정해지고 동선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리얼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숨소리까지 이거 어떻게 듣습니까? 니콜아 고마워 니콜아 고마워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그러면 저희가 3시인데 3시 54분이에요.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데 화보 때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니콜이랑 처음이었죠? 네. 이런 소통하는 방송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실시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세계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니콜TV 하나 하세요. 그럴까요? 아 그럼요. 언제든지 그러니까요. 저희 직원을 후드러 가서 어떻게 해서든 네. 붙여서 네. 어때요? 우리 감독님 오늘 니콜씨 이렇게 계속 원샷으로 보고 계신데 네. 뭐요? 좋아요? 네. 아 그래. 아 니콜아 고마워를 5천명이 넘는 분들이 와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기사도 감사드리고요. 오 와우. 네. 자 시간. 니코씨 한번 댓글 드리고 네. 제가 뭘 받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2회 했나봐요. 2회도 떴어요. 와. 아는 분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니콜씨와 얘기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엄청 많죠? 네. 엄청 많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청? 시청. 시청해주세요. 자. 어딨냐 이거. 네이버 어딨습니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 신기하다. 이거 신기해하는 니콜씨가 좀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 진짜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또 일본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일본어로 지시죠. 근데 전 읽을 줄 모르고요. 네. 그때 혹시 일본어 가능하시죠? 네. 네. 그럼 지금 일본에서도 사실 유튜브는 전세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 그쵸. 네. 일본어로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어. 뭐랄까. 어떻게. 어. 아. 어. 어. 너무 좋은. 아. 일본 팬분들만 생각하면 되게 지금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교차하나봐요.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얼른 와달라고 하고 해서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와서 응원도 직접 해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미안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네. 아우 니콜양이 너무. 아 눈에 벌써. 네. 아 눈곱이 꼈다고요. 네. 아 농담이에요. 아 근데 진짜 말하면서 좀 이렇게 글썽거리시는게 아무래도 일본 팬분들을 또 빨리 보고 싶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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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콜 사진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만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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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또 종료를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 라디오 생방이 있으신가요 아마? 내일이었나요? 네 아마 있어요 네 최파타 네 내일 12시인가요? 1시? 1시요 내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최하정 파우타임에서 1시에 우리 니콜 양이 또 출연합니다 생방송이고요 최파타 많은 또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 107.7메가 이르츠 끝나고 최근에 몇 년 하다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또 불러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자 내일도 또 생방송으로 청취하시고요 니콜씨와 함께한 안무 연습실 습격 생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이버 검색 올려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수요일에 꼭 봬요 안녕 니콜이었습니다 니콜씨 마지막 또 얘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 마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방송을 딱 끄진 않아요 아 그래? 해 주실 수 있는 만 저희 한 다섯 장 정도만 해주셔도 저희가 시청자분들 추첨 통해서 저희가 택배로 다섯 장만 해주시면 네 박수장 아 감사합니다 우와 아 저한테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해주시면 저 그거 그것 좀 네 주시면 아 그렇죠 이게 최고의 선물이죠 와 시청자분들이 나나나 올려주시는데 지금 뭐 수천분이 나나나 하기 때문에 고를 수가 없고요 저희가 돌아가서 실내생반 하면서 정말 니콜씨 팬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찾아서 저희가 택배를 통해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쿤티비 이벤트 때 직접 찾아와 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와 예 치쿤 오빠라고 아 예쁘게 한글 너무 예쁘게 잘 쓰네요 아 진짠데 어 예 이윤성 감독님 예 이윤성 예 아 저희 또 감독님까지 예 니콜 좋아하시죠 그렇죠 알죠 예 확실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맞다 아이디를 안 땄구나 아 이거 하고 아이디 따면 되겠다 이윤성 감독님 아 저희 감독님이신데 예 온티비에 고마워요 용주양 네 글 진짜 잘 써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오빠 아저씨가 갖고 그러진 않죠 네 오빠 아저씨가 갖고 그러진 않죠 맞냐고요 아저씨가 하냐고요 응 아니죠 뭐라고요 어 아저씨 갔냐고요 응 그거 물어봤어요 진짜요 응 안 같아요 안 갔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진짜 죄송한데 다섯 장 해주실 수 있죠 여섯 장만 해주시면 안 돼요 여섯 장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한 장만 더 네 죄송합니다 저희 또 직원 중에 또 팬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못 와서 네 유지훈 PD 네 유지훈 죄송합니다 아 니콜 양 죄송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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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또 우리 이윤성 감독님에게 카메라 드느라 힘들었죠 같이 방송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유지훈 PD님이야 네 멜론 멜론에서 네 유지훈 PD님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어떤 분이 받을지 성함은 모르니까 싸인만 해드릴게요 그쵸 그렇게 어 예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니콜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고 마마 멜론에서 많이 많이 스트리밍 다운로드 앤 컬러링 앤 무슨 링 예 통화 연결음 아 니콜이 마시던 삼다섯 경매 붙여달라고요 요거 아 요거 요거 네 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니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속에 간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도 좀 이따 받으시고요 저희 유지훈 PD님께도 네 못 받으시죠 저희 어 진짜 마지막으로 아이디 하나만 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쿤TV를 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누군가요 저는 니콜 저는 니콜입니다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뭐 솔로로 한번 하고 되고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입니다 마마로 돌아온 솔로로 돌아온 니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마마 많이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연습이었고요 마이크 한번만 아 뭐 저 연습이었어요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쿤TV 여기 써져 있죠 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니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니콜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하고 여기 B2M 쪽으로 좀만 돌아주시고요 감독님 뒤에 B2M 잡히세요 앉아주세요 네 니콜씨 앉아주시고 뒤에 B2M 나오도록 감독이 준비되시면 사인 주세요 잠시만요 이제 방금 연습하신 거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니콜로 끝나요? 네 아 됐습니다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아 해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니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니콜씨였고요 저희 수요일에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생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